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부터 최근 나주초등학생 납치성폭행 사건까지 흉악한 아동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성범죄자 3명 중 1명은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아동음난물을 접했습니다. 아동포론에 나오는 그런 행위다, 즉 성폭력 행위까지도 더 쉽게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동음난물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단속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따졌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음난물을 제작한 사람은 5년 이상, 배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아동음난물을 단순히 소재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관악구에 위치한 한 성인 PC방을 운영하던 김 모 씨를 아동음난물 1천여 편을 상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불과 한 달 전에도 같은 죄목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아동음난물 단순 소지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08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단순 소지자 처벌 조항이 추가된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실제 적용된 겁니다. 보관하기만 해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과 비교해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처벌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단속되는 상황들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경위나 그 사람이 정말 단발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올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럴 때 이런 게 기준이 생기지 않겠나 싶긴 한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요거는 어떻게 하겠다. 기술이 해야겠다. 벌금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입니다. 아동음난물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거세지만 그보다 처벌에 대한 확실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법률에도 단순 소지자에게도 사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죠. 형벌을 통한 범죄 억제 효과를 고향하기 위해서는 형량을 높이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형량의 정도보다는 오히려 범죄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는 처벌의 확실성이 더 중요합니다. 아동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아동음난물. 제작뿐 아니라 소지하는 것도 중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TBS 공인임입니다.